자 네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215페이지입니다. 자 네번째 부동산 물건 공시 방법 이런 말 나옵니다. 해놓고 가로 1번 제목이 뭐죠?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었습니다. 이 등청은 아까 제가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몇 번 얘기했었죠? 아까 뭐 있었습니까? 등기 청구권까지 아까 했던 거? 또 기억이 안 난다? 아까 미등기 매수인이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등기하는 방법. 매매계약에 뭐 던져서? 등기 청구권 던져서 뭐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아까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등기 청구권. 네 그럼 거기 봅시다. 아까 했던 거니까 맨 밑에 2번 있습니까? 자 2번. 기업.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 A.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 체결한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해 갖는 등기 청구권은. 자 거기 무슨 행위라고 되어있습니까? 채권 행위인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도 뭐다?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이게 매매가 어디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무슨 행위예요? 채권 행위니까.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 됐습니까? B. 10년에 무슨 시요? 소멸시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 걸린다 되어있죠. 아까 기억나는 말이 뭐죠? 오른쪽에 써볼까요? 뭐? 소멸시호 대상. 기억나요? 아까 매매 등청은 소멸시의 대상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다만 매수인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때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으로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은 돼도 소멸시의 대상은 돼도 소멸시의 대상은 돼도 소멸시호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하기 때문에? 거기 인도받아 사용한다는 것이 뭐기 때문에? 그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호는 뭐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뭐했어요? 처분했습니다. 점유를 뭐해준 경우에도? 처분하여 승계해준 경우에도 이 등기 청구권 소멸시호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기억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 박스하세요. 기억 어떻게 박스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하셨어요? 그럼 여기 볼게요. 아까 했었어요. 미등기 매수인. 뭐 했었고? 매매했는데. 뭐라 하지 않다. 등기하지 않다. 근데 을이 뭐하고 있다. 경작하고 있다. 그죠? 이 을의 명칭이 뭐다? 미 등기 매수인. 그러면 볼게요. 이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이.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게 뭐였어요? 방문했던 거.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뭐 취득하기 위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럼 등기 안 했지. 어쨌든 매매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에 가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서 발생했던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행사에서 가서 뭐 하시면 등기를 하시면 비로소 무슨 권을 취득한다. 꼭 붙여야 돼요. 본권. 본권, 대표, 무슨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매매 계약 한 건 맞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매매 계약 관련 서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 관련 서류가 없으면 나는 분명히 있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못 던질 거 아니에요. 못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점이 했었잖아요. 지금 경작했다는 건 뭐죠, 지금? 이게 점이죠. 그렇죠? 아까도 이거 던지면 갑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갑이 갑이 뭐라고 얘기하여, 이쪽에서 뭐의 대상이다 이게 네? 소멸시효 뭐다? 대상이다. 또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이 말에 대해서 판례는 어디는 맞지만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게 점유 때문에 이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점유 때문에 그러면 나는 분명히 매매 계약은 맞는데 관련 서류가 없어. 혹시 여러분들 이 갑하고 이렇게 팔았는데 갑이 등기 돼 있고 을은 등기가 안 돼 있고 그런데 혹시 서로 잘 아는 처지인데 갑이 만약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상속인들이 병정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상속 등기를 혹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매매했던 근거를 내시오. 그런데 서류가 없어. 얘가 살았으면 야 너 그때 가서 뭐 얘기하면 얘가 수긍할 텐데 돌아갔으니까 얘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방금 했던 거죠. 점유 점유 취득시효 방금 전에 여러분들 187조 유일한 예외 있었잖아요. 몇 년간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만약에 몇 년 했으면 20년 했다는 것이 20년만 됐다면 방금 전에 명칭이 뭐 있었어요? 취득시효 무슨 시효 취득시효 뭐를 가지고 뭘 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뭘 가지고 등기 청구권 던져가지고 가서 뭐하는 거예요. 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제목이 그 밑에 217 216 페이지에 ㄷ ㄷ 있어요. ㄷ 제목이 뭐죠? 취득시효 완성을 하는 등기 청구권 있죠. A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물권 취득은 187조 예외로서 등기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뭐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소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ㄷ A B도 다 박스 하세요. ㄷ A B도 박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 나와있죠. 박스 하느라고 얘기도 안 듣네. 하나가 뭐죠? 우에 것은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이죠. 아까 우에 박스 친 건 밑에 건 뭐의 등청이고 취득수의 등기 청구권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글자 제목은 이 글자 제목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이 섬과 이 섬을 이어주는 달이 이름은 뭘까? 이 글까? 집어너란 말이에요. 무슨 매수인?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위에는 이렇게 돼있죠. 약간 이렇게 박스 돼있죠. 첫 번째 거 밑에 건 이렇게 돼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고리는 뭐다? 쓰면 되죠. 뭐라고? 미 등기 매수인 네?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제목들을 자꾸 뭐한다? 합쳐서 합쳐서 붙여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미 등기 매수인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 연결하는 고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묶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런 거 있었죠? 네? 미 등기 무허가 건물을 샀다. 근데 아까 뭘 하지 않으면 등기 하지 않으면 아까 뭐 취득 못한다. 어? 소유권 할 때 좀 럭셔리하게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 못해요. 대신 현재 살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토지를 샀는데 미등기 매수로 경작하다가 만약에 그 토지가 수용이 되면 그죠? 국가에서는 수용할 때 보상금을 다 주고 나중에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국가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요? 자동취득이야? 등기 취득이야? 네? 180주 자동취득 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수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등기 무슨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 갈수록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네. 원래 정상적인 매매 계약 등기 청구원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매 계약 서류가 만약에 입증할 것이 없으면 무슨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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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취득 등기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계약에 등청을 던지면 매도인이 뭐라고 궁시렁 돼요? 떵떵떵떵떵떵떵 뭐의 대상 소멸시효 대상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가 반은 맞았다. 뭐만 소멸시효 대상은 맞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은 안 됐다. 이유가 뭐예요? 점유 그러면 용어가 또 반대말 나왔잖아요. 뭐 소멸 시효란 용어도 나왔고 취득 시효 용어도 나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이것저것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본권 대표 수요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구별하는 방법 또 여기서 지금 등기 청권이라는 문제가 자체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여기 무슨 시효 하고요. 아니 무슨 시효 하고 소멸시효 하고 또 무슨 시효 취득시효 용어 반대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목이야. 무슨 매수인이 그럼 아까 소유권이 없으면 아까 213조 14조 소유권 물청 없다 그랬잖아요. 물건조 청구권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한 거예요. 물건조 청구권 얘기도 있잖아요. 아까 물청이 반대말에 뭐였더라? 아니에요. 물건 침해됐을 때 물건적 청구권으로 나를 지키는 거 있고 채권을 침해했으면 그렇지 아까 뭐요? 채무 불이행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물건적 청구권 이야기도 슬그머니 끄집어내면서 모두 또 끄집어냈었고 채무 이거 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종합세트야 이게 무슨 매수인이 미등기 매수인이 네 그래서 등기 청구권 할 때는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하고 모의 등청 취득시의 등기 청구권 가지고 미등기 매수인을 기억하세요. 설명 안 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뭐 하면 돼요? 3월 4월 또 5월 6월 가서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우측에 가등기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등기요? 가등기란 말이 있어요. 가등기 반대말은요. 본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등기는 보통 무슨 등기예요? 응? 이거 본등기예요. 전부 다. 무슨 등기요? 본. 본.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등기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볼게요. 이게 결국은 짧게 얘기하면 이 얘기죠. 갑하고 을하고 삼편 채권에 뭐를 해서 매매해서 갑이 뭐 주고 등기 서류 하고 뭐하고 잔금을 바꿔서 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등기부에다가 표시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등기부에다가 소유권은 갑구 얘기거든요. 무슨 구? 그럼 갑구라는 이 등기부를 떼보게 되면 1 갑이 무슨 권을 가지고 있고요. 소유권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이 1번 2번을 순위번호라고 그래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갑에 본등기거든요. 무슨 등기요? 순위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뭐해서 둘이 뭐를 해서 매매를 해서 뭐를 해서 그러면 매매를 해가지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의리 소유권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본등기 순위는 몇 번이에요? 네? 순위 번호는 몇 번이다? 2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응? 의리지 뭐. 별거 없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갑하고 지금 의라고 지금 분명히 뭐해서 매매해서 갑이 등기 서류하고 뭐를 바꿨어요? 잔금을 맞교환하고 그러면 의리가서 지금 뭐가 발생했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이 의리 아직 뭘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웬 이상한 병이 나타나가지고 갑한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병도 잔금을 주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병이 가서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는 먼저 내가 했는데 아니 매매는 내가 먼저 했는데 등기는 누가 먼저 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부에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등기부에 등기부에 갑이 무슨 권되어 있고 네? 여기 2번에 병이 무슨 권되어 있어요? 이게 소위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본 등기가 누가 본 등기를 해버린 거야?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그럼 매매는 누가 먼저 했는데 얘가 있으면 얘는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뭐한 사람이 임자? 그러면 우리 갑한테 무슨 문제 따져야 돼요? 아니 등기 못 넘겨받으니까 이거야 우른 나는 채무를 다 이행했다 그런데 왜 너는 나중에 등기를 안 넘겨주냐 말이야 그럼 나는 채무를 다 뭐 했는데 왜 너는 이걸 못 하느니 이게 뭐야 그러면 그렇죠 채무보다 불이행 문제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때 쓰는 말이 해제야 뭐다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행 불륭이야 불륭 이행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을 뭐하고 해제 해소 제거 그러면 계약을 제거하면서 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원위치시켜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채불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해제 뭐 들어갔어요 해제 그 다음에 원위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갔죠 나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매를 했다더라도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부동산을 몇 번 판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두 번 판 걸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매매를 한다 이중 매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매매요 부동산을 두 번 팔아도 두 번째 산 사람이 먼저 등기하면 이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갑한테 뭐요 채무불리행 문제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중 매매가서 등기 넘겨가는 것이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갑하고 오라고 뭐 하면서요 뭐 하면서 매매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이거 본등기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본등기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먼 훗날 장래에 장래에 내가 장금을 주게 되면 뭐 주게 되면 장금 주게 되면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어차피 저한테 팔 거니까 이 장래 청구권을 임시로 등기 좀 해달라 무슨 등기여 임시가 본등기를 못하고 뭐야 임시 그러면 알았다 해서 만약에 가볼게요 그러면 갑에 소유권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을을 위해서 무슨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본등기죠 그죠 본등기 해가지고 여기 뭐 해가지고 매매를 통해가지고 을을 위해서 무슨 등기를 해준 거예요 가등기 해줬단 말이에요 가등기는 나중에 뭐 할 걸 대비해서 본등기 할 걸 대비해서 여백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백으로 뭐 했다고요 여백 자 이런 상태에서 가등기 돼 있어요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몇 번이고 1번이고 가등기 순위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런데 아니다랄까 만약에 이제 가비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다면 뭐 했다 팔았다면 가등기 상태는 가비 소유자예요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사가지고 등기를 하러 왔어요 그럼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3번 1,2,3 있으니까 아 여기 밑으로 들어가지 3번 병이 뭐예요 소유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본등기 순위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야 그래도 을은 눈알 깜짝 안 합니다 자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등기 할 수 있어요 을이 자 본등기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본등기 순위 먹어야 해도 안 먹어야 돼요 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무슨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몇 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2번 되는 거예요 2번 그럼 등기간 이걸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말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등기는 아니 가등기는 장례 청구권이죠 간단해 가등기 했어요 그러면 순위가 번호가 있죠 가등기 반대말은 본등기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순위 번호를 기재해놓고 나중에 가서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 하기 전까지 혹시 그 밑에 깔려온 것들 있잖아요 순위에 밀린 것들은 등기간이 전부 다 모여버리는 거예요 말쇄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반대말은 뭐다 네 본등기죠 자 그래서 217페이지예요 조문 다지기가 있어요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나왔네 원래 부동산 등기법은 별도죠 네 그럼 부동산 등기법 중간에 91조가 있죠 몇 조요 91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순위 있죠 그 조문을 박스 해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문장 읽어볼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 여백에 써봐요 오른쪽 여백에다가 무슨 등기였어요 그럼 가등기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중에 밑에서 무슨 등기하면 그럼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지 뭐 외우지 말고 그냥 글자에서 딱 결정해버려요 가등기 적어놓으면 순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뭐 하러 들어가서 본등기 순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됐어요? 네 그럼 코 한번 내용 봅시다 가등기 218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데가 4번 동그라미 4번이 뭐죠? 4번 뭐예요? 네? 본등기 후 효력이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등기가 행여진 후 이 얘기에서 뭐가 행여지면 본등기가 행여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죠 그죠? 단 물건변동 효과는 물건변동 효과는 가등기 한대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본등기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친 왼쪽에다가요 이렇게만 적으세요 순위만 소급 뭐만 소급? 순위만 소급해요 다른 것들은 소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건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 들어간다 그 다음에 3번 체킹하세요 3번 뭐라고 됐습니까? 본등기 전 효력에서 본등기 하기 전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또한 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모아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쓰세요 거기다가 추정 안 되면 밑에다가 스스로 입증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뭐 한다?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한 것에 반대되는 것 자 219페이지 보충학습 제목이 뭐죠? 등기 추정력 있을 거예요 자 안에 들어가서 딱 하나만 체킹할게요 220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220페이지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등기 원인에 무슨 추정? 적법 추정 기억 싹박스 하세요 자 기억 등기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권리는 등기 원인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므로 등기에 의하여 등기 원인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뭐 된다? 추정된다 는 등기 원인에 추정력이 미침으로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박스 하셨죠? 자 왼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본 등기 원인 무슨 원인이요? 밑에다가 추정된다 본 등기 원인 추정된다 그럼 아까 어디랑 비교가 돼요? 아까 가 등기 원인 추정됩니까? 안됩니까? 아까 2박 18페이지 가 등기는 어떠한 천국권이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왼쪽에다가 뭐 썼습니까? 다시 쓰세요 가 등기 원인 추정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원인? 가 등기 원인은 추정 안됩니다 그러나 무슨 등기 원인은? 본 등기 원인은 추정되죠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안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가 등기는 임시 등기니까 그 원인이 뭐가 되지 않고 추정이 안되고 본 등기 원인은 추정된다 기억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얘기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 얘기입니다 무슨 등기요? 무슨 등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건 변동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얘기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얘기가 뭘까요? 뭐 큰 영향은 없고요 아까 2편 물건은 몇 편? 2편 물건하고 뭐 비교한 거예요? 3편 채권 들어가서 먼저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물건은 뭐다? 네? 물건은 법정 주의가 적용된다 무슨 주의요? 그래서 185조를 했어요 그 대신 3편 채권은 계약 무슨 원칙? 이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법정 주의가 적용되는 이 파트는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강행성이 많고 채권법은 대부분 뭐가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그래서 이 물건 분류를 제대로 합시다 해서 한 것이 뭐예요? 본건 아닌 점유권하고 본건 대표 소유권 그래서 8개의 물건을 예쁘게 분류해서 아까 제가 이걸 하나 끄집어냈어요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권은 없어도 이 점유권은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뭘 꺼냈어요 이 사람이 그럼 등기하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지 등기 그러니까 정상적인 코스는 뭐고? 네? 무슨 계약? 매매계약 뭘 가지고 이 등청 가지고 이 등기를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시효?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이거 던지게 되면 아까 여기서 궁실렁궁실렁대다 그랬죠? 네? 소멸시효 대상이다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럼 뭐는 맞아도 이거는 맞아도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하고 뭐가 비교가 돼요? 소멸시효란 말하고 또 무슨 시효? 비교되잖아요 또 여기 등청 이야기도 비교가 되죠? 그렇죠? 등청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물청이 없을 것이다 대신 점유권 물청은 있다 없다 그래서 물청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5조 지나서 한 게 뭐예요? 186조하고 몇 조? 187조 그럼 186조는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뭐예요? 무슨 취득인지 자동 취득인지 아니면 무슨 취득 등기 취득해가지고 186조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뭐다? 등기야 취득하는 것이고 187조는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근데 시험 볼 때 자동인지 등기인지 잘 모르겠어?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게 187조 기타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180조의 유일한 예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예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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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호? 네? 점유는 뭐예요? 이 취득 시호는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기 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등기 추정력 들어가지고 아까 네? 가등기 반대말은 뭐다? 본등기니까 그럼 뭐 간단하겠네? 가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가 적혀야 될 것이고 본등기에는 본등기 순위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고 그냥? 가등기 한다면 됐잖아요? 그럼 가등기 원인은 임시등기니까 이건 좀 추정력이 약해지겠지 근데 본등기 원인은 추정력이 되겠지 그 차이점 이해 돼요? 뭐 한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3편하고 2편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부동산 물건 변동 가지고 끝낸 거예요 무슨 변동? 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점유권하고 뭐하고 소유권 들어가서 다시 또 반복할 거예요 네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주 뵐게요 감사합니다